이건 뭐야? 얘네들 뭐야? 저런 애들은 뭐야? 전쟁도 해보고 싶은데 얘네들 뭐 부숴버릴 수 있는거 아닐까? 와 고래 보세요 더 확대가 안되는데 어 된다 어 더 돼 더 돼 얘네는 우리끼 아닌거 같애 색깔이 다르잖아 뭔가 이거 딱 보니까 전쟁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하는게 전쟁편은 아닌거 같애 근데 아 내 마크 있어? 여기에? 어디?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곰돌이 마크 있었네 내꺼야 자 인구수가 자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있어 조금씩 줄어든 줄어든데 늘어나고있고 자 됐어 됐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있어 삶이 나아지고있어 그래그래그래 야 이거봐 야 이거봐 사람들 만족도봐 이거 야 사람들 만족도 개좋아 지금 이건 뭐야 여보세요 니들 뭐야 잠깐만 얘네들은 지금 뭐 이게 다 필요하다는가 지금? 응? 이런 이씨 그리고 이건 됐고 이제 주사? 주사는 아직 개발 못하는데 아 지금 얘네들이 얘네들이 좀 이렇게 가는게 안좋겠네 야 이게 지금 개발시키는게 안좋아 이걸로 얘네들을 한 번에 더 개발시키면 얘네들을 욕구하는게 이걸로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아직 개발하는 원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둔게 이렇게 다 이렇게 큰 건물 지어둔게 보면은 다 이런 만족도를 요구하네 아 이제 좀 이 게임을 알겠네 개발이 답이 아니야 어 설명충 등판했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 이게 한 번에 막 개발하면 안돼 앞마당 그리고 막 3가스 4가스 간 다음에 하이브가야지 하이브가 놓고 어 저거하는거랑 똑같은거 지금 이건 가도돼요 그래 니들도 이제 가자 그래 니들도 이제 삶의 밸류 좀 올려야지 됐어 어 천명 딱 됐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헬독도는 살아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헬독도는 헬독도가 헬독도가 일단은 인구수 계속 늘려 어 지금 인구수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풀렸으니까 주사 좀 맞자 아니야 저거는 또 없어 아 이게 병원이예요? 헣 아 이게 병원이였어? 아 괜찮아요 알았으면 탁 가겠죠 재료가 모자르다는 거야? 아 아 이건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게 뭐 어쩌라고 이런게 필요한가보네 이게 뭐 약초 이런건가보네 이게 아 이게 또 어디 또 개발하는 데가 있구먼 이 나라는 끝났어 개발지역이 없어 이 나라는 망할거야 이 나라는 여기까지야 뭐야 도로 지어줬잖아 이게 연결된 도로가 아니었어? 됐어 이게 헬독도 구하기를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이거 하나 둘 곳이 없냐 어떻게 된게 바람개비 왼쪽에 자동차 모양 저것도 만들어야 된다고요? 바람개비의 자동차 이거? 아 그러네 이것도 마이너스네 지금 지금 그래 지금 되는대로 왜 돈이 없네? 또 이제 고난과 어우 죄송합니다 고난과 실현의 시기가 오는구나 스타트 더 업그레이드 잠깐만 뭘 업그레이드를 하니가 이걸? 스타트 더 업그레이드 기다리면 2만원이 대출해줄거라고? 그래 아까부터 계속 대출받았어 그래 오오오 야 10만원 대출해줬어 게이들 이게 2등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나 적어야되겠지만 됐어 그 다음에 전력도 지금 모자라요 전력 사람이 너무 모자르고 오오오 야 근데 이게 뭐야 스타트 더 업그레이드가 뭐야 이게 도대체 뭘 업그레이드라는 얘기야 개같은거 2회차를 하라고 게임이 만들어놨네 아주 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이렇게 짓고 아 이건 근데 지금 못 짓잖아 이거는 이건 지금 지울 수 있는게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건가? 이게 뭘 2500명이 가 2500이 가야된대 이거 같은데 지금 그래 그니까 내 스타트 건물 이거 얘기한거였어 내가 사실 내가 아까 그래서 아까 이거부터 이거 뭘 올려야돼 어 잠깐만 아 지금 올리는게 있네 수 잠깐만 이거 뭐 표시 뜨지 않았냐 아 아니야 내가 눌러둔 아이콘이었네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자 그러다보면 뭐 자연스럽게 뭐 되겠지 인구수가 지금 문제인데 뭐야 이것도 모자라 얘네들 얘네들이 원하는거 지금 너무너무 해주고 싶지만 너무너무 해주고 싶지만 뭘 미니맵을 무시해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야 어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어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거 뭐 어떻게 가는거지 왼쪽 바다에 건물 클릭해서 업그라라고? 왼쪽 바다에 건물 클릭해서 업그라라고? 이렇게? 이렇게? 음 아 이거? 안되는데? 이거? 이거? 아 이거? 안되는데? 아무것도 안되는데? 아무것도 안되는데? 아 이렇게 해야되네 저건 왜 버튼이 저렇게 돼?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후염보소 야 이거 왠지 쳐들어오는거 아니냐? 여보세요! 어 너네 여러분들 헬독도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버튼 누르게 한거 아니지? 어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거야 독도를 지켜라가 되는데? 이렇게 되면은? 리얼 이름 잘 지었네 와 지구가 지금 저 모양이야 지구가 지금 저렇게 됐어 이제 적이 등장하는거야? 안눌렀으면 안나오고? 와 얘네 뭐야 잠깐만 이거는 내껀데 근데 어 됐고 인구선 왜이래 이씨 우주정거장하고 이게 연결한거야 이게? 어 지금 뭐 가만있으면 아까 어디갔어 아까 이거 부수라 그랬거든 야야 어 이거 뭐하는거지? 어 아 이렇게 하면 가는거야? 드론을 파괴하라 그랬거든? 근데 근데 디스토로이 아 드론을 사용해서 뭘 파괴하라는거네 그러네 얘가 이제 날 따라구나? 그러네 그러네 바위? 잠깐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야 아 진짜 독도구 어 뭐야 아 어어 부수는 소리 많네 지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다 부순다 됐다 다 부숴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어 밸런스 뭐가 마이너스 5300이야 아 주가를 2000까지 온이라고? 미쳤네 이게 가능이나 해? 그냥 지금 짓게 해줘 야 얘를 아까 걔 써가지고 막 이런데 막 부숴가지고 이게 좀 여기도 좀 개발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되나 다리 이런거 안되겠지? 정말 이제 병원 이제 운영해도 되는거 같으니까 병원 여기다 와 이거 하나 지었는데 무슨 이씨 아이씨 이거 하나 지었는데 전력이 무슨 와 야 근데 야 전력 솔직히 다 들어갔는데 이정도면은 전력 전력 할만큼 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데 이게 지금 수력발전소가 지금 사실 필요한데 수력발전소가 사람이 없고 어디 여기요?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아아 그러네 야 얘네들 우리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중이야 그 얘 아까 그 개 할아버지 그 낳았었던 개 아니냐 야 오늘은 독도를 과연 지킬 수 있으시 있을 것인가 연료가 어떻게 생겼었지 이거였구나 아니아니야 이건 여기다 두고 이게 지금 안 되는 데가 여기 좀 여기 좀 지워야 되니까 아냐아냐 삭제가 없나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불삭제 불삭기 그림이라고요? 삭제 어떻게 하는거야 삭제하는 방법 아 이런건가 아하 다음에 지워주고 자 인구 얘네들 이제 아니 야 병원을 왜 지웠는데 만족도가 차질을 나나 병원은 못가서 그래 니들이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어 아 얘네들 가기 힘든가 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주고 아 아 그러네 여기도 전력이 안 들어왔네 전력 지금 전력이 굉장히 힘드네 전력이 전력이 지금 너무 힘들어 전력이 문제구만 전력이 좀 지워버려야겠네 전력을 빠는 것들 좀 지워버려야겠네 이거 지금 좀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든다 어 그거야 완벽하게 딱 테크 맞춰서 크고 다리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돼 바로 개마니아 게임 돼서 여기다 하나 딱 지으면 딱인데 잠깐만 여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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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번 카나만 만들어보자 노래가 걔 트랜스포머 노래 같애 걔 샘 위키 나와가지고 그 막 그 누구였지? 레드폭슨가? 걔 깨어낼 것 같애 가만 있어봐 아 이거 진짜 돌리는 키 뭐냐 애들아 이거 진짜 아